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랬지요?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후! 아마 이렇게 성령으로 불었는데 그 생기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생령, 사는 영으로 영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노아홍수 사건 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만 보고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슨 선언이냐면 나의 신이 저희들과 있지 않겠다 최대 인간의 저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제사를 피우려는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성령의 불로 제물을 드리고 하게 되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지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피로 씻는 곳에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한 것도 이 땅의 불이 아니고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이기 구장 입사해 보니까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서 어디서? 여우 앞에서 나왔어요 단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일을 보고 소리 지렸습니다 엎드려서 와! 어떻게 송아지 각을 따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와! 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에 피를 들여서 그 피 있는 곳에 불이 떨어졌다는 건데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꿔졌죠? 어떤 예배를 받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진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고 회귀하고 성령이 임재받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기 10장 보니까요 나다카 아비우가 하나님의 명안에 다른 불을 담아 여우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요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죽었어요 문제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아니고 저주받았죠? 제가 오래전에 제 개인적인 책입니다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래요 다른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저주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보면 12장 사주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안 붙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거기서 성령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너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만 있다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성령의 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 오늘 본문의 오수저 성령 강림이 지금 본문에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게 성령의 불이잖아요 제물로 부리고 이 불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 몸은 성령이 정의되고 교회가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석이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 시장옷받게 다가간다 할 때 주여 그리마 없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헬라로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하는 것인데 사람들을 아무리 모아봐야 하나님 볼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저 성령 강림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인간의 영광 성령의 만남에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이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임재하신 만남 경험하냐고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교실 일곱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의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게시록 3장 7절에 말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로하고 진신하사 다이세열소에 가시니 열만 달사님이었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축복을 열만 대고 그분이 다두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가라사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씁니다 볼째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린 문을 뒀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야곱이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열린 문이 있었지요 천재가 오르락 내려가고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칭찬만 읽게 되는데 3장 10절에 말하기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해야죠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시험의 때가 뭔 때를 말할까요 시험의 때는 진리 환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땅에 가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할 때 이 땅에 있으면 진리 환란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이 땅에 없애야 돼요 이 땅의 업계에서는 공중의 환란에 참여한 7년 휴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빌라베 교회는 성의 임자 있는 교회 알지도 못한 도다 그래서 바로 네가 믿음의 금을 사서 믿음을 부역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대교회는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데키아의 해답은 뭘까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 진단하고 처방해서 약을 주는데 그 약이 뭐 있냐면 3장 20절이 맞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느니 이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영적기도 할 때 이걸 많이 써먹어요 그런데 영적기도라 생각 말고 교회로 봅니다 여기서 계속 문을 열었어요 그 교회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내 음수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로도 나로도 먹으리라 성령의 임자가 없는 교회가 라우데키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주인이 성령이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WC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 어느 교회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흑인이 쫓겨났습니다 백인 교회에서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 계단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우느냐 내가 쫓겨나서 운다 그때 슬퍼하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더 울지 마라 나도 아직까지 거기 못 들어가 봤어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주님을 쫓은 교회 이게 인본주의 교회예요 인본주의 교회 스테반을 돌로 친 자들에게 스테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계의 한례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들은 어째서 꼭 그렇게 거역하냐 성령을 거역한다 지금도 마음과 계의 한례받지 못한 것은 성령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받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받는 길이 뭡니까 그건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정 2장 3절의 베드로 설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회개지요 말씀에 찔린 바다야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어찌할 거 해야 희망이 있어요 나 잘못 없어 왜 그래 어디에 그게 회개도 안 하죠 그러면 어디에 성령이 들어가겠습니까 오늘도 뭐 성령 얘기고 성령만 받아야 되나요 나 지금 성령 받은 것도 갖고 안 받은 것도 갖고 어찌나 여기 교회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속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릅니까 확실히 구분이 납니다 본인은 알아요 제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과 성령을 겁나 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니고덴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언제 회개해야 된다는데 언제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회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언제 회개가 될까요 내 안에 죄가 보일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마음에 찔림 받아야 돼요 베드로 설교 어찌할 거 그러잖아요 회개해서 죄를 버린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50편 10절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상하고 통이한 마음을 애통하고 기도하고 통이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만나 주시거든요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피 의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솔지만 마음을 찢고 내게로 내게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통이하고 잡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만큼 성령의 임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찍어버리겠다 할 때에 광원주의가 주인여 금년만 좀 참으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두루 판다는 거 아시겠죠 나무 주위에 두루 파야 퇴비 뒤엄짜리 퇴비를 넣을 수가 있어요 두루 판다는 것이 어디를 파는 것이겠어요 내가 마음의 고를 파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쥐어! 잘못했어요 애통하고 통이하고 말씀에 가려해서 찔림받아서 통이하고 쥐어! 하면서 통이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훌륭한 사람이 통이하면서 기도하다가 졸도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죄성이 끊어지게 되고 내 육성이 뽑아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열매가 몇 개 되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더 좋은 건데 회개도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장에 말하기를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책망하리라 성령이 어디서 제일 먼저 죄라는 거예요 그 빛가원에서 내 안에 실상 더러운 것 추한 것이 드러나고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고를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 맞죠?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또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또 성령 역사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와 성령을 두 개로만 계속하다 보면 논리의 오류가 빠지게 돼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런데 나는 그 회개와 성령과 내 말씀이 왔었을 때 말씀이 찔림을 받을 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나는 그 말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괜찮아 그러면 회개가 될 수가 없죠 취여 마음을 찢고 그리고 마음을 쥐어짜면서 취여 쓰레기 같은 인생 더러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찌할까요? 하고 여기서 마음을 쥐어짜고 통해하고 자복하고 그때의 죄를 미우고 끊을 때에 결심할 때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심령 속에 강하게 입막이 될 줄 믿습니다 1907년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평양 장대인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1500명 정도 모였는데 낮에는 성력 공부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전도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회개하고 통해한 거예요 바닥을 구르고 마릇바닥을 치고 아멘하고 새벽까지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간통죄지였습니다 나는 도덕죄는 나쁜놈입니다 나와가지고 전체 앞에서 이거 다 고백하라고 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돌아왔고 자기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장샤, 윌리안 보스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번 꿈을 꿨어요 아 꿈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양손 양반이 누가 황강 못 받고 있네 그만해 그만해 하고 그 못 받은 사람 맥살을 확 잡고 막 흔들었대요 그 못 받은 사람 고개를 딱 쳐다보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 인류안 보스 자기들이에요 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 더러운 죄가 최악의 세상적인 것이 지금도 예수님의 양손 양반에 지금 무엇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 무엇을 누가 박았어요? 누가 박았어요? 로마 군병이요? 로마 군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죄가 추하고 더러운 악한 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죄 없는 그분의 양손 양발의 그 고통에 무엇을 쾅쾅 받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심장에 피를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 용서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가슴에 뭉클하고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아직도 관념적인 지식적인 신앙은 무디고 찹니다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양손 양발 밖에 그 고통을 어찌했을 것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을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영혼의 지옥의 불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영혼의 영광을 청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그 지옥의 아픔의 고통을 치니 아버지 앞에 제물로 자신을 드려준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믿어지면 꼭 끊어질 수밖에 없고 내 죄를 예통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제약가한테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지금 나 인도하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인도하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신 분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고 인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죄인이야 죄 때문에 아파한 적도 없고 슬픈 적도 없고 죄를 미워한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미루지 마시고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군요 주님 알았어요 주님 성령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간절히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중만 받은 만큼 어떤 모습을 바꿔지냐면 내가 얼마나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었는가를 깨달아요 그 이전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예수에서 이만큼 됐어 하고 외적인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면의 모습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하 주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세상에 지명에 돈을 벌었을 망경 내 마음속을 인지 알았어요 아 잘못 살았어요 내 더러운 꼬라지 때문에 내 아내를 힘들게 했고 내 남편을 고통 줬고 주위 사람 힘들게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겠어요 아 내 야망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했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 유효에서만 얼마나 애쓰고 힘 썼던가 내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모든 것은 나여 나 나 나 나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밀어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어리석고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솔직히 저 자신 목사도 아 참 어리석고 밀어냈고 참 많았네 아 어리석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걸 깨달으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내 욕심 내 못된 성적 마음속에 더러운 세상에 쓰레기를 갖고 있을 수 없어요 더러운 거 아니까 그거는 쓰레기가 아니고 그거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에 너무 기쁘고 감사와 의우와 평화 희락을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껏 시시해져요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주님 주님 떠나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살듯이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의 것을 나는 철저히 압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붙잡고 은혜 삼아하고 말씀 붙잡고 계속 주님의 악마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양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돼서 사는 삶은 바꿔집니다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기쁨이 되어야 되겠고 주님 슬퍼하지 않게 되겠다고 항상 내 생각과 생각과 말 모든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는 길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물론 은사 낳다고 능적 불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성령께 어디로 먼저 인도하시냐면 순서적으로 요한문 심정에 말하기를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그간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의 심력 속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계속 우리를 집어넣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꿀성에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번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뭘 좋아한가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무시여 성령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난 지체에서 그 머리로 그 생명의 능력이 은혜가 연결되고 그래서 내가 공급받는 인생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말씀을 살게 되면 공급받게 되면 못받아도 나는 어떻게 삽니까 못받혀 죽은 내 육성 다 뽑아지고 주님 닮게 돼 있어요 연합됩니다 주님과 연합에 반대되는 모든 찌꺼기 이것이 생각 자아 못받고 예수님의 성품 불이 내 안을 도려내고 거루한 재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줄 믿습니다 이게 방해되는 모든 요소 신령한 사회에 방해된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루한 삶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성품이 닮기고 나십니까 간단해요 내 안에 죄의 성 끊고 육성 뽑아버리고 세상과 뽑아버리고 빈 공간에 버린 만큼 통해한 만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만큼 의의 지루 목마른 만큼 내가 버리고 빈 만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말씀이 신령한 애가 여러분의 신명에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알곡성도가 됐는데 구약의 맥주제 신약의 오순절이 됐다겠죠 그런데 오순절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알곡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석유가 희년을 선포했어요 희년 희년이 50년 만에 더는 은혜의 해를 말했는데 희년이 얼마나 좋냐면요 땅을 팔았어요 빚대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50년만 딱 기다리면 그냥 도로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도로 찾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다시 회복돼요 돈 안 받고 회복 그게 그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그 희년에서 포로된 자유 눈먼 자유의 보기함을 눈린 자유쾌하고 그걸 보금으로써 예수님이 선포하게 된 것인데 주님이 그걸 선포했다더라도 오늘 오순절 성령 50일 만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이 임했었을 때 보금의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영의 사람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도 오십이라는 숫자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개척일에 백일 철하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우연 같지만 저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오십일 만에 딱 천사가 제 얼굴 오물을 딱 닦아주는 모습으로 봤어요 아 오십일 하나에 보셨구나 희년이다 난 회복이다 회복이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서 오십일 만에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오십 숫자가 연결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신약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오십만 성령 오셔서 이것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 할레로는 안되기 때문에 마음의 할레를 주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인데 로마서 2장 29에 이런 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며 할레는 마음의 할지 할레는 마음의 할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아니라 의문, 율법 아니다 신령에 마음의 할레를 받는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걸 에베스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받았다 이게 도장 내 것이다 마귀도 자기 것이라 육륜이 찍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내가 인침받으면 주님 것이 되고 하늘에 딱 소속됐기 때문에 하나님 거 누가 뺏어가도 못 억니다 성령 충만 것이 성령 인침받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다른 성령의 말하셨다는 다른 마음으로 말했다 그런데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의 말하셨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통제된 언어 인간의 언어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부 혼잡시켜서 하나님 되적으니까 그런데 이 언어는 길들일 수가 없다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통제된 언어는 성령의 말하셨다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보금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못 봐도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전으로 그분을 모시고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시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증가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고 보금을 증가하는 복된 예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면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하루간 내가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왜 예수님을 볼 때 영과 황과 몸이 흠없이 보조된 것도 뭘로입니까 성령에서 우리를 단장하고 표현하신 거로한 신부로 단장시키게 된 겁니다 날마다 더욱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세요 한 번에 계속 또 기도하시고 성령을 교제하시고 그분은 보혜사하고 돕기로 오셨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인도받는 가운데서 복된 예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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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